자 지금부터 우리 카메라 감독님 눈썹 얼굴 잘 잡으셔야 돼 SBS하고 KBS에서 나온 번 그 눈썹 댄스 소리 올려주세요 소리 한 번 더 박수가 나와있습니다 자 하나 더 자 이번에 갈매기도 있어 갈매기도 있어 자 얼굴 클러치업 소리 야 내가 내 격을 날린 외로운 직신처럼 바람을 배루어버린 순한 나라를 오늘도 조합 속에 내 놀다 어깨 다이치 장백한 나의 장백한 나의